뭐할라고? 이 짜장라면 신제품! 짜장라면? 돌고돌아 짜파게티 아니야? 어디껀데? 오뚜기 이름은? 백배지 아 매번! 니 이름 말고 제품이름! 아! 짜슐랭 어디서 샀어? 이마트몰 얼마야? 5개 4,280원이니까 개당 856원이요 5개? 포장은 근본이 있네 귀신이 언젠가부터 근본도 없이 4개씩 포장해 놓고서 마치 그게 스탠다드인 것 마냥 됐고 쓸데없이 흥분하지마 특징이 뭐야? 뭐 짜장이 찐어내 풍미가 좋네 써있는데 그건 먹어봐야 알겄고 복작복작 조리법이 특징이네 복작복작은 뭐야? 이 물 안 버리고 짜장라면 끓이는 법이랴 그거 인터넷에 돌던 거 아냐? 그러니께 말이오 뭐 대단한 거 써있나 했더니 인터넷 보호 조리법 개발여가지고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어떻게 먹어? 물 400ml에 건더기 먼저 넣고 끓으면 면 넣고 오븐 끓여서 분말 넣고 유성 넣고 비벼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? 짜파게티 90%에 짜짜론이 10% 섞은 맛 짜장은 진해? 짜장은 까진 물어보는디 좀 끈덕끈덕하네 풍미는 진짜 향긋해? 향긋까진 물어보는디 맛있다야 짜슐랭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맛이야? 짜슐랭까진 물어보는디 굉장히 맛있는 짜장라면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일단 요건 당근 안하고 내가 다 먹어야겠다